안 구해요 고마워 여기 어때 나 항상 이번 여행은 여기 어땠만 써요 고마워 어떤 집 있어요 여기 오 3 3번 주꾸로 나가봐 그 쪽에 있어요 아 그럼 이쪽에 맞다 이게 와 이거 할머니 방이에요 아 이것도 하자 오 오 오 오 와 골프 이것도 있어요 골프클럽 멀리 좀 울 수 없네 반갑습니다 서울 다순관관 무당 학교 다 썼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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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난 면분 사야돼. 구치, 회사치, 디올, 고로케 오 이거 펜시하네 와 이게 뭐야? 이거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오 아 엘비는 옥시는 좀 왕금 색깔이에요. 이렇게 golden feeling 이거 넣을게요. 2만 원, 1만 원, 3만 원, 2만 원, 5총 원 오케이 아 시따 이쪽에 있어 것 같아 봐봐 이거 YSL 있어 와 구치 모자다 아 좀 걸었네 혹시 이거 구치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엄청 더운데 이거 약간 부베리 부베리 스타일 하느긴 이거다 이거 찾아야 됐다 이거 일본 거느낌이 아 이거 제미니 신발인가요? 이거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이쪽으로 버스 아 아 아 ask ese 이 83 전 마스크로도 돼요 제 seven player 아니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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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마스크 이렇게 I'm not sure what how do you call this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거 이름이 있어요? I don't know what this is called in English too What is this? 숲이에요? 술? 술이에요? 술? 물어봐도 돼요? 이거 엄청 모르는데 이 발음이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발음이 어떻게 말해요? 저 외국인인데 이거 좀 배우고 싶었어요 이거 어떻게 말해요? 아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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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는 자기 DIY 해야 된다 이게 여기 어디예요? 다원산 다원산사 이거는 여기서 놀게요 여기 바쁘다 근데 우리 아들 혼자서 계속 콜라 못 먹어 그거 중독이라니까 먹으면 중독된다니까 그랬더니 자기 애들 낳아서도 안 주더라고 그게 좋지 그런거는 되네 이거 뭔가 갑자기 80년에 돌아갔어요 이렇게 80년대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거는 발라요 이렇게 드레스 내가 보는 중에서 제일 비슷한 거예요 혹시 이거 얼마예요? 7만원 이거 해무튼은 트런던인가요? 오 멋있다 벤쿠버 이거 이것도 여기서 팔아요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이 시간에 방금 없었어 네 네 여기 인기이네 와우 여기 인기이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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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쁘면 아무것도 보이는데 헉 야 이게 뭐야 이거 수말꽃이에요 오 이거 정 예쁘네 와 예쁘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느낌을 입을 때 이런 느낌을 입을 때 새로운 예약으로 입을 때 아니요 저는 새로운 예약으로 입을 때 무슨 일을 입을 때 뭔가를 입을 때 뭔가를 입을 때 이거 이거 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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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이게 만원이라고요? 이게 이게 만원이라고요? 이거 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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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딱 봐도 좋았어요 이거 확인할게요 언니 이것도 만원이에요 얼마? 네 네 하이 이거 안싸면 나 좀 싶을 것 같아 이거 이거 얼마에요? 이거 2천원 2천원 2천원이요? 그리고 하나 이거 14,000원 정원이에요 지금 언니 저는 이거 입고 결혼할거에요 중전나마 배굴 여기 얼마에요? 여기는 3천원 5천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오 이쪽은 너무 비싸구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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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자마 인사 얼마나 할거에요? 안 힘들어요 누나 다 빨리 하네 귀여워요 와 에이 알바에요 혹시 여기서 얘네 엄마 엄마에요 어 베미야 베미 예쁘다 그러는데 예쁘다 이게 시활이야 이 인 마운? 그럼 절대로 쌍인분 먹어야 된거 아닌가? 오케이 내가 이거 시작할게요 됐다 와 엄청 많다 와 쏘마치 미야 이거 2인분 맞아요? 넣을게요 고추장 기억이 안 나요 거기 잘 먹기 오는 여자 이렇게 드세요 I guess 다 먹겠습니다 이렇게 아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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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너무 드라이해서 이렇게 물도 뜯어 먹으면 약간 웨트 됐어요 그 구찌 패션쇼 아직 안했어 오징이 진짜 생기고 여기에서 하여 이 롤에서 하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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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요? 일하는 사람 똑같았어요 마지막에 패션쇼로 끊게요 이렇게 한 마디 해요 다시! 2021년! 패션쇼! 감사합니다! 터들! 잘하라 잘하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